민영캠, 민캠, 민캠에 온 걸 환영합니다. 내 친구들이야. 좋아요? 알림 설정? 데일리 브이로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간단한 뭐 팬케이크와 베이킹을 먹었고요.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학교에 와서 반 친구들과 있습니다. Welcome, welcome, Beepo. 아 네, 여러분 어때요? 제 친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, 영원시 38.5만명의 서스키버들이 있는데 민캠 올라오고 있어요. 아 예쁘네요. 오늘도 역시나 예쁘네요. 아 네, 아. 아 야 찍지 마. 뭐야, 뭐해. 야 이거 뭐하는 거냐고. 너가 시신이야? 너가 시신이냐고. 아 알겠어, 알겠어. 아 재현아, 재현아. 야 여기 너무 잘할 것 같다. 뭐해, 뭐해, 뭐해. 다 잃어버린다. 하하하하. 유타요. 유타에. 오늘 또 어떤 공부해? 저 31일까지 배웠어요. 아 오늘 좀 빠르네. 아 해찬아, 해찬아. 어. 한국말을 좀 들었어? 베이스 케이크. 베이스 케이크. 이거 먼저 먹어요. 베이스 케이크 스위겐. 한국 온 지 얼마 됐어. 아니 언제까지 바이올렛만 칠 거야. 조현아. 어. 지금 몇 개 째 하고 있어? 3237. 하하하하. 아 많이 줄었는데? 뭐 먹어, 뭐 먹어. 또 그거 먹지. 자켓. 이거 이런 게 뭐지? 양갱, 양갱. 아 또 양갱만. 코리안, 뭐라고요? 코리안 젤리. 코리안 젤리. 코리안 젤리. 코리안 젤리. 코리안 레드빈 젤리. 레드빈 젤리. 네. 아 선생님 오셔가지고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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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 좀 후방을 시켜요. 알겠어요. 선생님. 네, 우리 반은 언제나 뭐 좀 시끄러운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. 저희 어제 진짜 있었어요.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반 친구들입니다. 마크. 안녕하세요. 태일이. 네. 해찬이. 썸. 하하하하. 아직 익숙하지 않은. 해외팟. 나 썸. 해찬입니다. 선생님 아직도 한국말을 잘 못한. 유독 때. 오, 우리 선생님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므로 자, 우리 교과를 한번 불러보자. 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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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리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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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클래스. 우리 클래스의 클래스. 우리 클래스. 찔러줘 브루슬리. 선생님 어디 가요? 민캠에 인사해주세요 민캠에. 선생님 좀 이따 좀 더 끊어주세요. 아싸. 어 잠깐만 정우 온 것 같다. 정우 왔다. 빨리 와 빨리. 아아. 왔어 정우야 야. 민캠 한번 인사만 해줘.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친구야. 어. 너는 느낌. 아. 캐스틱 콘서트 갔다 왔어요. 잘해 나가면 안 돼? 그냥 갈게요. 따꿍. 원래 B2B의 나그네. B2B의 나그네? B2B의 나그네. 구독자는 사랑. 구독자는 사랑. 사랑은 구독자. 아 근데 나그네가 무슨 뜻이야? 약간 그냥 스트레인저. I'm swing. 아 B2B의 나그네자. 다 같이. 웃지 말자. 진지하게 살자. 오늘의 V-log. Seriousness. 어떤 게 있어? 이것도 투표로 한다. 자 이것도 한 명씩 얘기를 해줘. Ready? 벌칙을 정해보자 이번엔. 잘 차이도. 아 잘 차도. 누가 너무 싫은가. 나는 반대야. 나는 솔직히. 아 뭐의 반대야? 아니 아니 누가 가져가냐고. 그건 반대야. 오늘은 솔직히. 2실 직고해 누구야? 대찬이 1학년 아닌 것 같다. 적어도 3학년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? 진짜? 뭐야 이거? 안 돼. 뭐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? 이거 내가 누구야?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2학년 아니다. 한 번만 많이 받아. 새해 복 많이 받아. 새해 복 많이 받아. 새해 복 많이 받아. Seriousness. 한국은 아직 낯설지? Welcome. All right, thank you man. 아... 얘들아 이거 끝나고 뭐 먹을래? 떡볶이! 그렇지! 아이 아이 아이